windingcha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왜 있어요? 뭐 하는 거죠? 일단 인사드릴까요 둘, 셋, Just Be Geal 안녕하세요 J.J입니다. 모르지 모르겠는데 모르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한 만큼 갖춰봐 I'm your girl, I'll tell you 안녕하세요 진짜 좋아하시나요? 진짜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동하시죠? 네! 롤이 이동하시나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저희랑 얘기하기 전에 영상부터 한번 보실래요? 네 아! 뭐야? 알았다 오! 와.. 아 지금 뭐 보신거죠? 아이스하키예요 저희들하고 함께 할 곡이 아이스하키라는 웬 예능이 아이스하키라는 웬 예능이 아이스하키라는 웬 예능이 뭐지? 저희가 이거 한다고요? 안 하셨는데 회사하고는 되는 약속을 다 하셨고 저희가 이거 한다고요? 재밌다고 하셨는데 아이스하키라는 팀이에요? 네 저희가 시청 보도를 좀 해봤는데 하키룩이라고 해서 아 이들 친구들에게 가장 어울릴만한 팀이 누굴까 싶어서 그중에 이제 JBJ인가? 그중에 이제 JBJ인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차피 계약은 이미 끝났구나 해야 돼 아 여기에 아 아 그렇구나 몸싸움이 많아서 살짝 벅벅한 보니까 너무 사흘 사흥 사흥지 아니 사흥지 웃을 것 같아 중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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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와 지금 대한민국 최고실이에요 오색이 저거 아니에요 왜 중학생인데 여러분 무서웠는데 중학생에서 달라요 진짜 매일을 발볼까 날 가른 날 최고 한 달 안에 공기를 치러내는 건가요? 같은 팀이 됐을 때 아 아 잘했을 때 걱정이 되네요 열심히 10장 네 제가 멋있어 보일 것 같죠 멋있으려고 하는 거냐 중학생 친구들이랑 경기를 하는 거니까 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자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스킬부터 하하하하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네?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오늘은 오늘은 딱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딱 마음가짐을 아는 채 자고 아는 채 자고 아는 채 자고 그쵸 내일부터 아 그렇죠 그렇죠 회사랑 이길 하신 거예요 아 회사랑 회사랑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촬영도 다 준비를 해 아 그렇다 진짜 뭐야 왜 무슨 가춤이 돼 요새 아이돌들이 참 알 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파이팅 항상 뭘 하든 모르고 가네요 여러분 좋은 취지에 하는 거예요 좋은 취지에 좋았습니다 나 좋은 취지로 끌려고 하는데 의욕 있는 사람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타워 아 좀 이따 뵐게요 우와 뭔가 너무 좋은 취지인데 좋은 취지인데 좋은 취지인데 아 아이돌도 알 권리지지 않겠습니까? 네 왜 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 요새 아이돌들 파이팅입니다 네 힘내시고요 빨리 옷 갈아입고 오세요 빨리 옷 갈아입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